토스터기를 사용하여 맛있는 토스트를 만들어봅시다. 토스터기 식빵 두 조각 접시를 준비합니다. 토스터기 안에 빵을 두 조각 넣습니다. 토스터기 기호에 맞추어 시간을 조절합니다. 약 2분가량으로 설정하여 빵을 구워보겠습니다. 시작 레버를 아래로 내립니다. 구워진 빵을 집게를 이용하여 접시에 담습니다. 6분가량으로 설정하여 보았습니다. 네, 큰 고검수입니다. 루즈는 정백이 높이ude장으로 설정합니다. 번역으로 설정하여 계신 Edukomen 담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